이하영 파리특파원이 전하는 호주 원주민 작가 셀리 가볼리전 파리 까르띠의 재단에서는 7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호주 원주민 작가 미르디딘킹 아티 주완다 셀리 가보리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이는 호주 밖에서 열리는 그녀의 최초 개인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위대한 호주의 현대 작가 중 하나로 꼽히는 셀리 가보리는 81세의 그림을 시작하였고 세상을 떠나기 전 10년여 동안 주목받는 작가로 떠올랐다. 호주 원주민 작품들과 차별되는 독창성과 색색깔의 생동감 넘치는 작품들은 많은 화제거리가 되었다. 이번 전시는 셀리 가보리의 30점의 캔버스 작품들을 전시하며 그녀의 딸 다른 카아딜트 작가들과 함께 작업한 3점의 공동 그림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퀸즐랜드 아트 갤러리, 호주 국립미술관, 빅토리아 국립미술관, 뉴사우스 웨일스 주립미술관, 홈 오브 더 아츠 등의 유수 호주 갤러리들과 케브랑리 박물관에서 대여한 작품들과 개인 컬렉터들로부터 대여한 작품들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까르띠의 재단은 세계 각 지역에서 쉽게 온라인으로 그녀의 작품들과 그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아카이브를 함께 공개하였다. 이 아카이브는 그녀의 작품뿐만 아니라 카아딜트 커뮤니티, 문화적 유산 등 수많은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셀리 가보리, 1924에서 2015는 호주 카펜타리아만의 벤팅크 섬에서 태어났고 카아딜트어를 사용하는 원주민으로 그녀의 미르디딘 킹아티 주완단은 태어난 장소와 토템 조상에 따라 이름을 붙여야 하는 카아딜트 전통에서 유래된 것이다. 벤팅크 섬의 천연자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작가와 그녀의 가족들은 사이클론과 헤일로 인해 다른 섬의 선교단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카아딜트어 사용을 금지당했고 그들의 문화, 전통이 파괴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갈망하던 고향으로 돌아간 그녀는 2005년 81세의 나이에 고향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자연스럽고 형태가 없어 보이는 그녀의 그림은 자신, 가족, 그들이 속한 원주민과 연결되는 삶을 표현한다. 그녀가 그린 장소들은 자연재해로 40년간 멀어져 있던 고향으로 그들의 땅을 인정받기 위해 싸웠던 곳이기도 하다. 셀리 가보리의 작품은 카아딜트의 전통, 풍경을 비롯하여 그녀의 담대한 상상력과 자연스러움을 담아내었다. 그녀는 9년의 작품 기간 동안 다양한 크기에 2000점이 넘는 캔버스 그림을 그렸다. 초기에 작은 크기의 작품은 2년 후 6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캔버스 작품으로 발전했으며 작가 본인에게 친숙한 장소들을 그려나가 그의 자연스러움으로 풍부하다. 셀리 가보리는 딸 아만다, 엘시와 함께 여러 점의 초대형 공동작품들을 그렸고 다른 딸인 도로시와 헬레나에게는 모닝턴섬 예술과 공예센터에 합류하도록 권하기도 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퀸즐랜드 아트 갤러리, 현대 예술 갤러리, 비토리아 국립미술관에서 2016년, 2017년 그녀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다. 그녀의 작품들은 현재 호주의 가장 중요한 공공 컬렉션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번 까르띠의 재단의 셀리 가보리전의 작품들과 온라인 아카이브를 통해 우리는 카야딜트 민족 역사에 방대한 자료들과 그것을 색색으로 표현해낸 작가의 현대적 발견에 놀라움을 느끼게 된다. 이는 그녀의 풍성한 작품 세계와 더불어 카야딜트의 다음 세대에게 남긴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보인다.